1.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 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7강 지칭 추론 문제 수능 애널리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패트론 까지 레스토랑은 우리 식당이죠 식당에 패트론 얘가 주어예요 패트론은 뭐냐면 원래 후원자라는 뜻인데 고객으로 가면 되요 고객은 심드 동사로 썼고요 Particularly 하게 부사가 바덜드 수시켜주고 있고요 Particularly는 특히 바덜드 되어졌어요 그래서 ED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상 심드에 수동으로 썼어요 바덜드 되어진 듯 했다 그래서 바덜드는 짜증 다 진듯 했다 About the temperature 까지 묶어 주시고요 온도에 관하여 In a restaurant 식당에 있는 온도에 마취표가 없는 것 같아요 마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죠 찍어주시고 희의 답이었네요 희가 말하는 것은 아까 레스토랑트 패트론 요거 줄 꺼 놓고 얘를 주어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 고객은 컵플레인드 했어요 면은 불평했는데 2가 여기선 누구에게 불평하다는 전치사로 잡았죠 그래서 그의 웨이터에게 그의 웨이터도 여기서 핵심 인물이니까 줄 꺼 놓을게요 웨이터에게 그 다음 That은 여기서는 접속사로 썼고요 It was too cold 그래서 이승역에서는 온도를 나타내니까 이승역에서는 비인칭주로 잡아줄게요 자 그것은 너무 안 붙으셨죠? too cold 너무나 춥다고 자 그리고 동사가 아까 1번이었죠 그 다음 askd도 동사 2번으로 쓰고 있죠 ask 목적의 웨이터에게 그 다음 to turn down 해달라고 요청했네요 그래서 to turn 이렇게 묶어 놓고 우리 ask to be to 비를 요청하다 우다 뜻이 아니고 to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to turn down 까지 묶어 볼게요 turn down 여기서는 내리다 내리라고 에어컨 좀 내려줘요 더야 컨디셔너를 왜 또 또 마취표 없는 것 같죠? 자 The Waiter는 주어 자 말했어요 자 그 페트론에게 아 목적어죠 목적어 자 여기서는 또 됐이 생각했다고 봐주면 되겠죠 됐 생략 자 He가 주어 He는 여기서는 누구자마자 웨이터였죠 Waiter가 다시 Waiter 갖고 올게요 이제 자 이렇게 갖고 오고 Would 조동사 썼구요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Do 할 것이라고 자 그래서 Turn Down 할 것 Do 뒤에 생각된 걸 찾아가면 Turn Down 정도 생각했다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내릴 것이라고 So immediately immediately 그렇게 immediately 그렇게 하게 Ly 즉시 라는 뜻이죠 자 A few minutes later 다 묶어주고요 몇 분 후에 자 그 사람은 자 그 사람은 주거 페트론 써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맞죠 자 그 고객은 동사로 컴플레인 됐어요 컴플레인을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불평했어요 자 그 다음 Death도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접속사고요 접속사 자 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빈칭 주어로 썼죠 빈칭 어이 카피앤페이스트 하려면 이거 좀 뭔데 이거 카피앤페이스트 자 그것이 동사 빈칭 주어로 너무나 지금 핫하다고 너무나 뜨겁다고 자 웨이터는 자 Apologize 됐어요 사과했어요 사과했고 아까전에 또 여기서 또 1번 잡아야 되겠네요 1 자 말했는데 네 그래서 또 Deathsing할 때 따고 잡으면 되겠죠 아니네요 그냥 목적으로 잡았네요 Angry person 그 화난 고객에게 말했는데 여기가 또 접속사죠 접속사 he would 해서 또 he 줄거였으니까 표시해보면 he가 말하는건 웨이터였죠 그래서 웨이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웨이터가 would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그래서 make 동사 원형 자 맞는데 슬라이터 하면 조금 자 Adjustment를 만들 것이라고 Adjustment는 조절을 자 2가 여기서는 다시 또 전치사로 쓰였어요 어디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 전치사 자 어디에 까지 에어컨디션에 조절을 할 것이라고 자 이러한 Temperature Complaints 까지 주어 1번으로 잡아주시고요 주어 온도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1 그래서 불평들과 자 그리고 주어 2번 Slight Adjustment가 주어 2번으로 잡으면 되겠죠 주어 2번 살짝 조절이 Temperature Complaints 주어 1으로 잡아주시고 Slight Adjustment 주어 2번으로 잡아주시고 Happened 이러는데 Several 여러 번이죠 Several more times 여기 Several이랑 같이 가니까 여기 S 몇 번 더 일어났다 자 During the Course Of Evening까지 전치를 묶어버리고요 네 자 여기에 여기에 묶어져는데 자 그래서 During 뒤에는 구 들어가는 전치사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얘는 전치사 동사 원영 잘 나가다가 또 실패했어 자 얘가 전치사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 뭐뭐동안이란 뜻이고요 뒤에는 구 들어가죠 구까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The Course 동안 과정이란 뜻이죠 자 그날 저녁 과정 동안 자 맨 주어요 자 At Another Table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Asked 여기서는 Ask는 요청하다 그리고 물었다 자 The Waiter에게 물었으니까 The Waiter를 한번 줄게 쭉 꺼보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애가 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그 다음 How 묶어볼게요 How He could be so patient with With Constantly changing Wims 까지 이렇게 묶어갖고 얘 전체를 직접 목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직접 목적어 자 그래서 어수는 의문사 주어동사라고 하죠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 목격으로 쓰였고요 자 어수는 의문사 자 주어동사로 어떻게 그가 could 주어동사 원영 할 수 있는지 비 될 수가 있는지 so 뒤에 so는 삽입절이고요 patient 형용사로 썼죠 비동사 뒤에 patient patient 는 참을성이 있게 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또 히도 주권이었으니까 찾아볼게요 힉가 말하는 것도 당연히 또 웨이터죠 또 와도 진짜 뭐 부처야 부처 이런거죠 어 어 히를 내가 여기로 잡아가야되 저기로 잡아야되 자 이렇게 자 참을성이 있는지 with the constantly 부사고요 자 뒤에 나오는 changing 형용사 수식해 주고요 사실상 changing 형용사는 분사 구조로 쓰였죠 그래서 changing은 또 Wims를 수식해 주고 있고요 자 이럴 때 changing은 분사 구조 현재 분사에요 현재 분사 그래서 능동의 뜻이죠 능동 그 다음은 constantly 하게 바뀌는 좀 더 갖고 오고 constantly 적어볼게요 지속적으로 바뀌는 자 Wims는 변덕이란 뜻이야 변덕과 그래서 Wims란 단어는 여기서는 문맥상 해석을 잘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빈칸넣기맨드로 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덕을 견딜 수 있는지 오브 누구의 자 this dissatisfied 또 ed가 여기서도 과거분사로 패트론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분사 표시를 보면 과거분사 수동 그 다음은 만족되지 않은 하지 못한 자 패트론과 다 끌고 와서 예 순서 이렇게 하면은 딱 맞습니다 자 웨이터는 슈라그드 슈라그드 어깨를 으쓱하다 으쓱하다 자 his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 누구냐면 아까 웨이터겠죠 뭐 별일이라고 이런거죠 으쓱 자 웨이터의 어깨들을 이렇게 두개에요 S 들어가요 어깨 하나 있으면 큰일나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said 말했어요 여기서도 시제일치문제로 우리 슈라그드의 동사 1번 1 자 그 다음 said의 동사 2번 2 자 말했는데 death은 당연히 접속사 자 it was simple 주어 그것이 형용사 별일아니야 단순해 자 이시화라는 것은 뭐야 그래서 참을성이 있게 된 사실이죠 어 어 참을성이 있는 참을성 까지만 잡아야 되겠다는거죠 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칸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참을성이 있는 것은 단순해 자 by the way는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삽입절격으로 해서 그런데 요정도로 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by the way 여기서는 사실 임팩트 저도 잡아주기도 사실상 의미상으로 좀 더 정확하죠 사실은 자 wait가 added 더하다 뜻인다고 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덧붙여 말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 레스토로는 직설업법입니다 이 식당은 does not 이에요 not 이에요 not 이에요 does not 자 그 다음 톡 끊겼어 입은 심지어 강조구조조 그래서 does not 입은 심지어 have 동사원형 썼고요 여기 있는거 뒤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사원형 동사원형 심지어 가지고 있지않아 물어 에어컨디셔너를 여기까지 말해야겠죠 어 여기서 뭔가 칸이 잘못된거 같은데 그렇죠 소피이셔트 위도 커스터를 테니지 위임스 오브 디스페이스 여기까지 아까전에 잘못 묶은거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묶어주면 될거 같습니다 자 요렇게 놨고 자 끝냈고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쪽 반전이 나오죠 맞죠 펀치라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걸로 펀치라인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의 온도에 대해서 불편하는 거기에 웨이터의 기지는 뭐야 그냥 가지고 놀았죠 손님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 문제로 바꿔봤어요 분위기 문제로 바꿔보면 우리가 뻔힐 예 뻔힐 유머러스 유머러스 유머러스는 스펠링 틀렸네요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 진경 문제로 바꾸면은 기질을 발휘했다는 것은 우리가 뻔힐 유머러스 정도로 잡을 수가 있구요 자 그다음 펀치라인 마지막 반전 혹은 핵심을 찌르는 것은 이 식당은 심지어 에어컨디션 없는데 계속 해 주는 척 했죠 자증나래를 자증난 국약 패트론 그래서 우리 지층출론 애널리시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